배경이 뭐인 것 같은지 한번 맞춰보세요 하나 둘 셋 짠 자 여러분 뭐인 것 같으세요? 다시 하나 둘 셋 짠 뭐인 것 같으세요? 제가 이렇게 하면은 뭐라고 하냐면 그거 어디서 다운받았어? 어디서 다운받았어? 나도 줘봐 딩동네 우리 곽채림 날개님은 좀 배우러 다니시네 딱 AI가 그린 그림 자 뒤에 이게 약간 정원인데 이런 정원이 좀 현실상 좀 있기 어렵죠 그래서 제가 가상세계에서 약간 천국의 그런 모습들을 스크립트를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령어 스크립트 명령어 엔지니어 요즘에 뜨는 직업인 거 아시죠? AI는 기능이에요 그런데 창조적인 언어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요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제가 기능 오늘 기능 얘기 많이 할 건데 기능을 알려드릴 건데 중요한 게 그릇에 대한 이해가 정말 중요합니다 네네 AI가 그린 그림 맞아요 AI가